안녕하세요. PG클래스 A 골팸입니다. 이빙옥입니다. 옥이루!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예고를 해드린대로 드디어 회전중심이 나옵니다. 회전중심! 아니, 그놈의 회전중심이 뭐라고 이렇게 안 꺼내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옥스윙에서의 가장 핵심은 결국의 마무리는 회전중심입니다. 지금까지 이 오른손이 하는 역할, 즉 여포가 하는 역할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나가야 되고 젖혔다가 때리고 신문으로 하고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른손이 완성이 되면 이 스윙중심, 즉 공을 때리는 직접적인 감각적인 역할을 하는 오른손의 역할이 끝나면 이 전체를 끌고 다니는 역할을 하는 회전중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치를 살짝 채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옥스윙의 끝은 회전중심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회전중심. 제가 이 옥스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시간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오른손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히팅을 하는 아니면 스트라이킹을 하는 구체적인 동작을 합니다. 해서 여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포, 지금 구독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여포가 뭐지? 앞으로 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른 허벅지와 왼 허벅지 사이에서 빡 힘을 쓰는 그 구간, 그게 여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을 오른쪽에 두고 바로 이런 식으로 오른손으로 딱 쳤을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저런 레슨 내용에서 아니 손을 안 쓰고 어떻게 공을 치세요?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의 역할은 아마 이게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제시가 되는 회전중심, 즉 지금까지는 이 어깨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요만한 원을 그려서 작은 원으로서 우리가 골프를 즐겼는데 이 작은 원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큰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에서 반지름 해봐야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옆 호전이 있었지만 실제로 동탁이 여보야 오늘은 저짜 그 100리 더 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왼쪽 골반이 데리고 다닌다는 말씀을 누차 예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 골반이 하는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회전중심이라는 이름으로서 여러분께 소개가 될 텐데요. 옥스윙의 시작은 스윙중심이니 오른손이 되겠지만 그 옥스윙의 끝은 이 왼쪽 골반이 하는 회전중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회전중심이라고 하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제 또 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왼쪽 골반이 원의 중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팔을 뻗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저희 클럽 끝까지가 반지름이에요. 뭐 팔까지만 하면 여기까지가 반지름이고 그러면 이와 똑같은 모양이 여기에 이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클럽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손으로 때렸지만 똑같은 스윙 크기로 해서 여포야 싸울 준비를 하거라 했지만 아직 싸우진 않고 동타기 가서 쭉 회전을 시키면 저는 사실은 힘을 썼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스윙 크기도 되게 비슷했죠. MP518입니다. 거리 많이 나가는 채 그런데 지금 라인도 굉장히 똑같이 잘 나왔고 거리는 174 아까 옆으로 칠 때는 162 하지만 이쪽에 뭔가 힘을 더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손으로 쳐야 되니까 이 팔 근육이 뭐 지가 있어봐야 얼마나 이 몸통을 이기겠어요? 지가 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공 오른쪽에다 두고 바로 들고 몸통을 돌리면 진짜 편하게 쳤거든요. 이번에 그래도 아까 전에 그 오른손으로 딱 친 것보다 훨씬 크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회전 중심이 들어가는데 회전 중심이라는 건 무조건 왼쪽 골반을 통해서 그냥 돌리면 돌리면 스윙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전에는 이 골반 돌리기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옥스윙 말고 컨벤셔널 스윙에서도 여러분들은 골반 돌리기를 배우고 있으실 거예요. 회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옥스윙과 일반 컨벤셔널 스윙의 차이는 옥스윙은 오기루를 걸고 들어가요. 오기루 할 때 오기루 즉 이 팔꿈치를 겨드랑이를 붙이면서 딱 걸어 있는 이 회전을 하는 이 점을 만들어 놓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풍파가 몰려와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컨벤셔널 스윙은 쭉 들어서 굉장히 겨드랑이가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아크를 크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사이드브로 들어간다 칠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안에서 그나마 붙여야 되는 가변형 이 오른손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샷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골반을 돌리면 이렇게 엎어치는 현상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 회전을 이용한 이 회전 스윙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그게 컨벤셔널 스윙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옥스윙은 이미 여기서 다 끝났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 끝났어요. 우리는 다 끝나고 스윙 스킬도 다 배운 거예요. 그냥 이제는 그냥 골반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가서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자, 봅니다. 오른발 제가 좀 앞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발이지만 7번 아이언이니까 센터가 아니라 오른발 쪽이죠. 그리고 핸드 포스트, 핸드 포워드 프레스 그대로 하고 클럽 페이스는 열려있는 게 아니라 스퀘어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잡죠. 그리고 이때 오기루가 붙어있고 이렇게 가도 뒤로 돌렸을 때 예전에는 팍 때렸는데 뒤로 돌려도 어떻게 해요? 골반이 그냥 이대로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도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도는 거예요. 이대로. 근데 악착까지 붙어있어야 돼요. 돈다고 해서 확 떨어지면 다른 스윙 궤도가 만들어지니까 이대로 그냥 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발 쪽에 두고 그다음에 겨드랑이 붙이고 그다음에 옆으로 둔. 지금은 거의 스몰 스윙으로 가고 골반을 돌리면 그 골반 힘에 의해서 공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골반을 회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측면에서 보실 때 딱 붙어있는데 바로 돌리게 되면 우리가 우측으로 밀어 쳐야 되는 그 부분이 약간 덜 밀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골반을 우측으로 밀어 칠 수 있는 그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측으로 밀어 치는 걸 몸으로 밀어 치지 마시고 공을 우측에다 그냥 많이 두세요. 제가 지난 시간 레슨 때 공 위치의 이치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다 많이 두시고 공이 우측으로 안 밀려요 하는 분들은 딱 놓고 겨드랑이 오기로 걸고 뒤쪽으로 바로 빼고 골반을 돌리면 우측으로 출발을 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공이 우측에 놓이면 약간 탄도가 낮아지는데 제가 그 전전 시간에 뭘 드렸어요. 탄도 높이게 가르쳐 드렸죠. 그럼 굉장히 지금 오른쪽이에요. 지금 어디다 놓고 칠 거냐면 거의 이 오른발 쪽에 놓고 칠 겁니다. 왜 우리는 출발이 직선이 아니라 우측으로 출발할 거니까 공을 우측에 놓는 것을 전혀 부담스러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치기 한 번 한다고 했죠. 스몰 스윙 가고 배치기 조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공이 바로 올라가죠. 바로 올라가고 드로우 역시나 걸리는. 이 아름답고 쉬운 스윙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 회전 중심의 아름다운 현실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내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스윙은 회전 중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옥스윙도 나중에는 오른손 옆으로 치는 게 아니라 골반으로 칩니다. 사이드 블로우를 할 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옥스윙과 컨벤셔널 스윙 모두 다 사이드 블로우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이드 블로우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사이드 블로우가 있고 컨벤셔널 스윙이 있고 옥스윙이 있다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사이드 블로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스윙을 타겟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중심 오른손으로 만드는 건 우측을 억지로라도 보고 사이드를 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제가 그 전에 회전 중심을 가르쳐 드리지 않고 이 스윙 중심을 계속 강조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사이드를 찾아 다닐 줄 알아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머리로 이렇게 봐야 돼요 막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하고 막 사이드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악스럽게 보이고 좀 이런 느낌이 없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병옥이한테 좀 스윙을 멋있게 배우려고 했더니 아 이거 너무 우악스럽고 좀 아 저런 자세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스윙을 하는데 백스윙이 올라가서 회전 중심이 작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 상태에서 공을 치는 건 어떠한 동력원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높이까지 찾아다니면서 인위적으로 사이드를 쳐야 되는 노력이 필요했지요. 그런데 이 훈련이 돼서 긁어치기에 대한 높이도 인식이 됐고 아 나는 공은 위에는 보고 있지만 이거는 가짜의 몸머리야. 내 몸머리는 이쪽이야 라는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나는 백스윙 들고 이쪽으로 치려고 여러분들이 몸만 딱 걸어준다면 이때 걸어둔 상태에서 왼쪽 골반이 그대로 돌아준다면 이 왼쪽 골반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예인선 역할을 합니다. 예인선 역할을 해요. 그냥 우리가 스윙을 인위적으로 치는 건 이 자력 동력으로 그냥 항해를 하는 거지만 우리 연안으로 들어왔을 때 큰 컨테이너 선박은 운항을 못 하잖아요. 사고 날 우려도 있고 바다 수심도 얕고 그럴 때 예인선이 끌고 가는데 이쪽에 있는 골반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골반은 막연하게 회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이드 블로우를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그냥 들면 이 상태에서는 우측에 있는 못머리, 즉 옆을 때려야 되는 그쪽이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약간 몸을 틀어주지만 몸을 틀어준 상태에서 쳐도 되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뒤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위에 올라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뒷당을 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놓고 옆을 봤죠. 이 상태에서 골반을 들면 여러분들이 내려칠 필요 없이 이 골반 회전에 의해서 자연스레 수평에 가까운 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수평에 가까운 턴의 의미는 스피드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전 중심의 역할은 사이드 블로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 없이 골반 턴에 의해서 사이드 블로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만들어놨죠. 스윙을 만들어놨을 때 골반이 들면 골반이 들면 골반이 들면 그냥 얘들은 내려오면서 공 옆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이 골반 회전이다. 보세요. 이런 식의 역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회전 중심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에서 스윙 중심을 잘못 만들어놓고 스윙 중심 때 맨날 때릴 때 공이 슬라이스가 난다면 이비오프로 저는 왜 맨날 칠 때 옥스윙을 하는데 슬라이스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다 손이 코킹돼서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골반으로 돌리잖아요.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왜? 얘는 잘못이 없다니까요. 회전 중심은 잘못이 없어요. 회전 중심은 초강력 엔진에 불과해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역할을 하셔야 되냐면 오른손이 핸들이잖아요. 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티어링 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방향을 결정짓는 공의 성격을 결정짓는 게 바로 이 오른손이에요. 그러면 이 오른손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고 골반을 지그시 돌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공의 왼쪽으로 잡아당겨진 건 골반 잘못입니까? 손 잘못입니까? 손 잘못이에요. 손 잘못입니다. 손이 조금이라도 더 붙여주고 밀어친다. 이러한 것들, 셋업 잘못일 수도 있지만 골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골반은 힘을 쓴 죄밖에 없고 제가 액셀레이터를 밟은 뭐 가스페다를 밟은 그거에 따른 역할을 한 죄밖에 없어요. 그냥 죄가 아닌 거예요. 제 역할을 했으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서 다시 보고 가고 골반 이번에는 골반의 힘도 잘 썼고 그 다음에 손에 의한 방향 조절도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무슨 왼손은 방향 오른손은 힘 이런 얘기하는데 왼손 오른손은 다 힘도 쓰고 방향도 해요. 결국은 왼손 오른손이 아니라 양손이 방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물론 약간의 힘도 쓰지만 골반이 전체적으로 힘을 만들어내는 주동력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뭐 긴 클럽은 그렇다 쳐. 그럼 쇼게임은 어떡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오프로치에 대해서 또는 오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 회전 중심이라는 게 제시가 되기 전에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골반을 써야 멀리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단순 그게 아니라 사이드 블로우를 안정되게 하려면 옥스윙, 컨벤셔널 스윙보다 훨씬 상위 개념인 사이드 블로우를 안정되게 하려면 골반을 쓰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이게 제 골프 스윙의 종착력이에요. 그냥 모든 스윙의 핵심은 사이드 블로우고 이 사이드 블로우를 성공적이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 골반을 돌리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그럼 이런 분이 있죠. 나는 왼쪽 발이 지금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차선책이니까 일단은 왼쪽 골반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프로치를 가요. 오프로치를 가는데 여기에서 오프로치는 거의 오른발 앞꿈치 위겠죠? 그럼 이제 샌드웨지거든요. 샌드웨지로 칠 때 여기에서 사이드 블로우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 기가 막힙니다. 여포 존으로 오른손으로 해서 이렇게 놓고 완전 머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치면 이렇게 공만 딱딱 떠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떠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 소리에서 확인하셨겠지만 깔끔하게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포는요. 무슨 친구냐면 일단 그냥 폐로 가는 친구예요. 그냥 가서 막 적군을 물리치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이 여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옆으로 보고 이렇게 친다 하더라도 거리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보고 어떻게 거리 컨트롤을 해요. 아, 이 정도면? 10? 외워서? 이 정도면 10? 그러니까 이 사이드 블로우를 여포를 활용을 해서 친다는 건 와, 이건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아, 칠 수는 있죠. 그런데 핀 옆에 붙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잘 친 줄 알았더니 너무 멀리 가고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아, 타겟을 안 보고 스윙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는 힘만 쓰는 줄 알았던 이 왼쪽 골반 즉, 회전 중심이 사이드 블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왜? 나는 들고만 있으면 들고만 있는 상태에서 몸을 돌리면 이 클럽이 어딜 치겠어요? 굳이 내가 오른쪽을 쳐다보지 않아도 오른쪽을 쳐다보지 않아도 어딘지를 안다면 셋업을 통해서 오른쪽을 치겠다고 셋업을 해놨다면 내가 할 일은 백스윙을 들어놓고 골반을 돌리면 이거는 골반을 돌려서 공이 잘 쳐지는 게 아니라 골반이 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이드 블로우가 되고 사이드 블로우에 의해서 안정되게 공이 맞어나간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해 못 하셔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여기에서 놓고 들고 골반 골반을 돌리면 어프로치 할 때 뒷땅 치고 탑볼 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왜? 여기에서 골반을 돌릴 생각이 없거든요. 사이드 블로우에 대한 생각도 없고 이런 식이에요. 사이드 블로우에 대해서 이해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물론 어프로치, 옥프로치, 억프로치 뭐든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시선에 익숙해 주십시오 라는 레슨은 제가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골반에만 의지를 하면 어떠한 단점이 생기냐면 높낮이를 체크할 수 있는 긁어치기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긁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높이의 인식을 통해서 여기에서 가고 굉장히 똑바로 보죠. 똑바로 본 상태에서 골반 골반에 의해서 사이드 블로우를 만드는 옥프로치를 제가 가르쳐 드리게 될 겁니다. 옥프로치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이 내용이 나가기 전에는 옥프로치, 옥프로치 그 부분이 제시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윙으로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이 오른쪽에 있는 스윙 중심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답 그래서 들고 계단에 붙인 상태에서 골반만 돌리면 나는 힘을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공은 날아가고 있더라. 제가 드라이버 하나 쳐볼까요? 드라이버 쳐보면 여기에서 드라이버 할 때 공은 가운데죠? 가운데고 살짝 쳐보겠습니다. 골반만 이런 식으로 큰 힘을 드리지 않고 스몰 스윙만 했거든요. 스몰 스윙 했는데도 한 230m 정도를 힘들지 않고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내는 방법은 나중에 골반 스피드 늘리기 훈련도 있지만 그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스윙을 더 미들 스윙 빅 스윙까지 갈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아주 차근차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전 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분간은 회전 중심이 제 레슨의 주를 이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회전 중심이 끝나면 어느 정도 옥스윙도 마무리되고 하니까 그때는 전체적으로 사이드 블루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제가 레슨 영상을 편성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회전 중심 옥스윙의 결정판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은 회전 중심의 개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쳤더니 어떻더라라는 후기 서로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광고 끝까지 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오기록 저육대 구두